박현경 선수가 이 카메라를 대하는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즐기는 모습이에요 페우의 카메라 앞에서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U플러스 중계를 저희가 하면서도 이 카메라가 따로 선수들을 팔로우하게 되는데 카메라만 따라왔을 때 이제 거의 MC 역할도 해주더라고요 이번 박주영 선수의 샷 좋았습니다 10번째 샷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스피인이 잘 들어갔어요 요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들 나와서 즐거움을 주는데 박현경 선수는 나중에 꼭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드라이버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드라이버를 칠 수 있는 자신감은 대단한 겁니다 많은 선수들이 레이앱을 하거든요 굉장히 좁아요 한 열일곱 발자국 정도 페우의 폭인데 많은 선수들이 그거보다 짧게 가는 이걸 드라이브로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네 이야 이번에 정말 정확한 티샷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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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